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근 강남의 고층 빌딩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10대가 DC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이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10대 A양은 사건 당일 해당 갤러리에 동반 투신할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올린 20대 남성 B씨에게 연락을 해서 강남역 인근 PC방에 함께 갔지만 남성 B씨가 마음을 바꿔서 헤어졌는데요. 남성과 헤어진 후 몇 시간 뒤 A양은 홀로 고층 건물 옥상에 올라가 SNS 라이브 방송을 켜고 투신 직전 인생 허비하지 말고 우울증 커뮤니티를 접어라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때문에 사건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A양의 극단적 선택의 배경에는 이 우울증 갤러리가 있다는 의혹이 퍼졌고 경찰 수사까지 시작된 것인데요. 해당 갤러리는 일부 남성 이용자가 정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는 여성들에게 접근해서 정서적, 신체적 폭력을 가한다는 문제가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